사람은 누구나 다 낳고 자란 고향이 있으련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오고갈 수 없는 이 한 맺힌 사정을 어찌하란 말인가 오대왕 육대주 세상 천지 그 어디라도 오고갈 수 있으련만 왜 우리 고향 북녘당만 오고갈 수 없단 말인가 하늘의 뜻인가 악마의 뜻인가 어디 한번 속 시원히 말 좀 해다오 말 좀 해다오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만년같이 길고긴 칠십년 세월 이 산의 이 아픔을 어찌하란 말인가 어찌하란 말인가 라하르르 라하르르르 라하르르 라하르르르르 보이는 게 산이요 보이는 게 강인데 고향 산천 못 가본 지 벌써 칠십 년 보이는 게 사람이요 보이는 게 입으신데 고향 부모 부모 만난 지 벌써 칠십 년 아하 아하 푸나구나 푸네요 아하 아하 아프구나 아파요 우리가 무슨 잘못 무슨 죄로 이것도 이 슬픔 당해야 했나 이것이 운명인가 숙명인가 말 좀 해 다오 말 좀 해 다오 사람이 태어나 지명에 금은 모아 다 얻어 호화 찬란 휴왕 찬란 부귀용화 다 누렸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그리운 고향 땅 사랑하는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린 채 구매공전 부귀용화 다 누려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고향 잃고 가족 잃은 이 산의 이 아픔을 무엇으로 달래랴 무엇으로 달래랴 보이는 게 산이여 보이는 게 산이여 보이는 게 강인데 고향 산천 못 가본 지 벌써 칠십 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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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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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아하 아 아하 아하 아 아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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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나구나 부네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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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구나 아파요 우리가 무슨 잘못 무슨 죄로 이것도 이 슬픔 당해야 했나 이것이 운명인가 숙명인가 말조메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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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